이 경쟁 사회에 지치고 힘든 분들 오늘 방송 보면서 좀 힘 받을 것 같아요. 저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남편을 저기 납불땅까지 갔다가 왔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죽었다 살아났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저희는 90년도에 20세기의 1세대 아이돌로 활동했던 팀들이 모여있어요. 핫잭과 달지. HOT, 잭스키스, G.O.D, NRG. 방금 NRG를 까먹어. 항상 소개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뭉친 콜라보레이션 팀이 핫잭과 달지. 손현 씨 어때요? 요즘 핫한 걸? 요 근래에 제가 사인회를 갔는데 사실 최연소 팬이 96년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학교 2학년 팬들이 앨범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손현이 말이 어린 친구들한테 강해요. 사실 다른 방송에서는 여자친구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셨는데 오늘 저희 화실에서 화끈하게 다 풀고 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진짜요? 진짜로요? 진짜 오늘 맘대로 얘기해도 돼요? 괜찮겠어요? 오케이. 왜 누군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저도 지금 이런 얘기는 몰랐는데 일단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다리를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택시에서 토니아 씨가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혜리 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야 무슨 그쪽 기획사에서 노발대발한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냥 내가 보니까 테이블이라서 무시했구만. 혜리 씨는 요즘 있잖아요. 옛날에는 10대들의 우상이었는데 지금은 노총각들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혜리 씨가 지금 몇 년생이에요? 94년생입니다. 그래요? 혜리 씨 어머니를 몇 년생이에요? 네? 깜짝이야. 그건 저도 네. 어머니 나이 얼마 차이 안 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딸이면 엄마 차이 안 날 거예요. 아니 가요계에요. 엄영수 아니에요. 시스타 효림 양이 엄마가 나랑 동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혜리 씨가 만약에 첫째 딸이면 토니 씨를 아마 어머니가 옛날에 엄청 쫓아다녔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팬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만약에 토니 씨 따라다니면 지금 뭐 대리만족하고 계시겠네요.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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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토니 씨 팬이었다면 네. 저게 생각대로 방송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냥 적어볼 때가 다 소용없어. 지금 계속 다큐를 적어왔어요.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다른요. 이런 느낌으로 나야 돼요. 네. 또 다른 풍문 중 저희가 다섯 개를 골랐어요. 풍문 너머 5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준비한 게 있는데 네. 근데 혹시 MC분들 중에서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그 풍문을 알고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정말 탑 예. 정말 탑 연예인. 네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무라 형 또 납고 있다고 하네요. 야. 또 보내나요? 두 번 살아나오기 힘들어. 두 번은 힘들잖아요. 네. 아 그럼 뭘 준비했어요? 네. 저희가 사실 비장의 무기인데요. 김희선 씨에 대한 풍문을 하고 아. 김희선 씨에 대한 풍문을 하고 아. 아 안 돼요 김희선 씨는. 많을 거 같아. 김희선 씨는 왜냐면은 이렇게 재미로 막 우리끼리 깔깔 대고 웃고 나중에 수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났잖아요. 자. 많이 적어왔구나 이렇게. 어 그래. 뭐가 많네. 뭘 깜짝 놀랐어. 뭘 이렇게 나름대로 막 적어왔어요 지금. 다 해리 씨에 관한 거구나. 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얘 느낌 급해. 첫 번째 풍문 가볼까요? 어. 옛날에 우리 토니 씨가 팀에 보면서 어. 제일 괜찮네. 어 딱. 어떤 여자 연예인을 보면서. 딱 찍으면서. 그러면은 뭐. 다 여자들이 뭐. 한 3개월 뒤에는 자기 집 앞에 찾아오고 있고 뭐. 이렇다 하고. 그래요 그래요. 의자왕 의자왕. 나 누구 나오는 줄 알았어. 나 누구 나오는 줄 알고 이거 누구 있었어. 해리야 큰 소름 불러볼까요? 네? 큰 소름 불러볼까요? 왜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지. 나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해리 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말라고 했는데 어 얘기하지 않았어. 해리 씨는 벌써 또 얘기를 했을 거 같아.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별로 안 놀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해리 씨랑 스케줄 같은 거 공유하고 있죠. 오늘 화신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겠죠.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잘 안 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다 연결할 것 같은데.